시를 읽어주는 남자 할미꽃 박진표 어렵고 힘든 세상 만나면 용기 잃지 말라고 무지개다리 놓아주시고 하늘 그리움 되어 헐헐 날아가신 내 부모 누워계신 그곳에 빨갛다 못해 커머져버린 너를 보며 집으로 모셔가 머리맡에 두려다 차마 그럴 수 없음은 양지바른 곳에서 원없이 울라고 울다 울다 지치면 하늘 구름 이불 삼아 꽃으로 향기로 내 부모 편히 지켜주는 하늘 문직이 되어달라 차마 손대지 못했네 하얀 솜털 속에 어떤 그리움과 보고 싶음이 있을까 살며시 고개 숙인 그 겸손을 나는 보았네 이담에 부모 곁으로 갈 때면 입으로도 좋으니 내 곁에 있고 싶다 못다한 효도 조금이라도 갚을 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나는 좋다네 내 고향 부모님 품속 돌볼 수만 있다면 TVCF, 라디오CM, 선거홍보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기획